온다 1로 지나가네 아 여기 안 떨어질 확률 높겠다 일단 떨어뜨리고 왔을 확률은 제로 오케이 먹으러 간다 아 애미사고 발베올 애미사고 발베올 애미사고 발베올 애미사고 바리타 학교에서 총소리 들리는거 봐라 어니 애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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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다 스쿼드다 이거 총구에서 화염보이어가지고 싸서 하면 딸 수 있어도 개 안맞아 진짜 두발씩 싸져요 이거 누워서 쏘면 이 풀에 있는거 보일텐데 졸랐어요 진짜 세끼는 딜하나는 스나급이야 제 스나 들고 있었거든요 세명 여기 한명있고 두명은 살려주러 갔어 쟤도 한명 더 넘어간다 오른쪽으로 돌아볼게요 오른쪽으로 돌면 잘 안보이니까 차탔다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갔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한 명 킬 한 명 더 일단 두명 따 두명 남아있거든요 두명 남아있거든요 아직 저쪽 언덕에 있다 다운 다 뒤졌다 다운 다 뒤졌다 시체 내게 보이죠 스나 들고 있거든요 한명 레에다 들걸 그랬나 왜 안맞냐 왜 안맞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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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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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2명 저 파티 2명밖에 없거든요. 나 좀 더 앞으로 가면 숨을 데가 어딨지? 아니다. 이쪽 못 간다. 앞에 나무 끼고 숨어야 된다. 와 4명인데? 스코드야. 쟤댔네. 쟤들은 나보고 쟤들은 스코드야. 대가리 딸 수는 있는데 자기장 범위 바퀴거든요. 제발 못 받기를 빌면서... 제발 못 받기를 빌면서... 제가 안치고 싶어서... 저 파티 2명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깜짝이... 꼭 이렇게 털 talks하usa. 여덟명 혼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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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 버리려고 간다 너 죽였어 저기있다 한대만쯤 죽어 뭐야 두명이다 내려오 킬러 눈간다 여기가 어디있어? 한국에서 왔어요 어디있어? 한국에서 왔어요 뻐기 소리 뻐기 소리 잡혀서 내렸다 넌 뒤졌다 이 새끼 봐라 에미 사고 암살자 애니 머신군 애니 머신군 와라 복불먹으러 와라 날 지나가야 할거다 우지 얘가 쌌던 애가 있거든요 저쪽 봉에서 쐈었는데 다 버려 갓 갓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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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 사고 왜냐면 에미 사고 지금 패치되고 나서 다른 돌격 소촌들이 단독이 커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버프에요 다른 애들이 너프를 먹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좋아졌어 에미 사고가 왜냐면 다른 부착물도 안껴도 되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소염기 역할이 있는지 모르겠어 쟤 저 왜 저리로 달리냐 아 이 새끼 내 킬 뺏어 먹었어 앎 유아 지정 엎 고 고 고 참 한글자막 by 한효정